안녕하세요. 통역대학원 한불과 문학번역 온라인 강의 1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좀 낯설어요. 특히 문학번역은 세미나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온라인 강의라는 제약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속에서 앞부분의 강도기라든지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채우면서 이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문학번역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전에 읽어야 하는 책들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방학 동안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의 책들을 읽거나 아니면 읽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책들의 독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렇죠? 인문사의 번역이 인문사의 텍스트를 읽고 쓰는 거였다면 문학번역도 이것도 또한 문학 텍스트를 읽고 쓰는, 문학적 글쓰기에 도전하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강의 목표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용 텍스트와는 다른 어떤 문학 텍스트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문학 텍스트라는 건 도대체 뭘까? 아마 여러분이 선저 제가 고른 책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문학과 사회학의 어디 중간지점 아니면 경계에 놓여있는 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학번역이라고 했을 때 이 문학번역 수업에서 다루게 될 텍스트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의 문학적 가능성, 우리말의 표현의 가능성을 우리말, 그죠? 언어, 그죠? 외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가 가진 표현의 가능성 인간이 느끼는 감정, 사고들을 표현하는 그 가능성을 극대화한 것이 문학 텍스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문사의 번역, 인문사의 서적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인문사의 서적이 메시지 중심으로 전달을 한다면 텍스트가 메시지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전달이 되고 있다면 문학 텍스트는 메시지 그 이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학 텍스트만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작가마다 다르고 작품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문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말의 언어의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의 가능성, 어휘의 확장력,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텍스트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 목표는 우리가 강의를 위해서 제가 선정한 작가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문학적 이해도를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독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강독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떤 관계 속에서 위치해 있나 도대체 이 작가는 어떤 작가적인 히스토리 속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작품이 탄생한 배경 그리고 이 작품에 쓴 작가에게는 과연 어떤 독서와 어떤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주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좀 넓게 해보고 그래서 좀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그냥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에드왕 루이의 엉피니 가벡 에디 벨겔을 주요 소설로 잡았는데 그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번역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 작품의 지필에 영향을 준 거 책들은 또 작가들은 사상가들은 누구인가 그런 좀 넓은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자 그래서 엉피니 가벡 에디 벨겔이 출발점이긴 하나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번역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학 텍스트의 특성 그리고 문학적 이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번역해서 한번 해보자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문학 번역을 어떤 진로의 일부로 한번 진로의 가능성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문학 텍스트의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문학 번역 글쓰기도 다른 어떤 성격이 있지 않을까 어떤 독특한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 글쓰기의 특성이 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해보고 완성도 높은 문학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한 글쓰기 방법을 익힌다 너무나 거창한 말 같죠? 너무나 거창한 말 같은데 우리가 문학 창작, 그죠? 번역이 아닌 문학 창작과 같은 의미에서 문학 글쓰기에 도전해본다 그런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강의 계획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혼합하게 될 거고요 이제 초반에는 아마 당연히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마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미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줌이라든지 그런 실시간 소통을 위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앞으로 좀 소통 부족한 세미나 부분을 보충하게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당연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때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과제는 이메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번역 과제일 거기 때문에 번역이나 창작 과제일 거기 때문에 이메일 제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 피드백은 동영상과 e클래스 게시판 및 단톡방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출결 관리는 e클래스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은 뭐 이제 우리가 SNS를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소통을 하게 될 거예요 강의 세부 일정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이따가 우리가 다루게 될 작가와 작품들을 쭉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한테 찍어서 보여줄 텐데 1에서 7주 차는 우리가 선정한 작가, 제가 선정한 작가의 작품을 깊이 읽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가의 작품을 하나에만 국한해서 이것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고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작품의 맥락과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 및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출발이 되는 작품은 에드왕 로이의 En Fini avec Eddie Belgel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니에르노, 라플라스, 아버지의 자리라고 국내에 번역이 됐는지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에르노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디디에 리본이 어떤 세계,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분은 사회학자이시죠 프랑스를 대표하던 학자이신데 이분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아니에르노, 디디에 리본, 피에르 브로듀오가 어떻게 에드왕 루이의 En Fini avec Eddie Belgel에 녹아들어갔는지 그러네요 이들의 작품과 아니에르노를 읽고 디디에 리본을 읽고 피에르 브로듀오를 공부한 그 에드왕 루이가 어떻게 En Fini avec Eddie Belgel을 쓰게 됐을까 어쩌면 이 Eddie Belgel이라는 작품은 그의 독서와 지적 경험의 산물이 아닐까 당연한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해볼 생각이에요 아마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자세하게 짚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을 한 번을 아니에르노에 할애하고 한 번을 디디에 리본에 할애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절반씩을 할애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될 생각이고 그 다음부터 8에서 11주 차는 기존의 번역 작품 번역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번역 비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나와있던 번역 작품에 그러면 좋은 번역은 문학 번역에서 번역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번역 전략 속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거죠 굳이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판과 불어판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비교해 보자고 한 것은 번역이란 무엇인가 문학 번역이란 것은 무엇인가 문학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쓰는 어떤 번역 전략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데버러 스미스의 번역은 찬사와 더불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대중에게 알려준 우리가 맨부커상을 안겨준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오역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과연 어떤 번역 전략을 선택했길래 아니면 혹시 어떤 번역적 오류가 있었길래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가 그걸 고대의 번역 비평을 하신 조재룡 선생님의 글을 번역 비평을 가지고 한 번 볼 거고요 그런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의 불어 번역이 있죠 채식주의자의 불어판 이 두 번역과는 어떤 다른 전략으로 풀어냈나 라는 걸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번역 비평이라는 게 뭘까도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우리가 시간이 난다면 이번에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불어 자막을 가지고 이건 뭐 영어 자막은 달시 피켓이라는 번역가가 번역가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 언어의 베리어를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감독이 가진 어떤 생각을 영화적인 생각, 영화력인 창의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번역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걸 기생충 같은 경우에 두 번을 봤는데 한 번은 한국어로 보고 한 번은 자막으로 일부러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어 자막 외에 불어 자막을 한번 보자는 거죠 불어권에서도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이 작품은 깐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러면 불어권 영화 팬들에게는 어떻게 번역이 됐길래 영화적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내지는 프랑스적인 영화적 이해를 불러일으켰고 관객들이 감동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내용이 1주차에서 11주차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되면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고 12주차에서 15주차는 당연히 이때는 좀 정상화되길 바라요 이때는 문학 번역 글쓰기에 대한 세미나 세미나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 중인 번역에 대한 의견 공유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말을 하면 강의 중반까지는 주로 읽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작가의 작품과 관련 텍스트 동영상 자료라든지 우리가 작가와 작가의 주변부 작가의 작품 세계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그 기반 텍스트 뭐 동영상 모든 자료들을 좀 이 읽게 될 거고 읽고 보고 하게 될 거고 강의 후반부로 가면서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서 문학 번역 글쓰기라는 건 무엇인가 뭐 이게 과연 정말 실용 번역 글쓰기와 뭐가 다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과제는 자 4번 과제로 넘어갈게요 4번 과제는 다양한 종류의 번역과 창작 과제 제가 여기 창작 과제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번역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창작 과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 걱정을 하진 않아도 돼요 뭐 이건 뭐 서평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요구하게 될 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설을 쓰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번역과 창작 과제는 이메일 번역으로 이메일 그 방식으로 제출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커멘트 후 이메일로 돌려주고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해나가는 동안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수업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모아서 커멘트를 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중반부에 가서 이게 온라인 강의가 계속 돼야 하고 뭐 줌이라든지 웹엑스를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서로 화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음성 파일을 통한 개별 크리틱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학기말 출판 프로젝트는 인문사회 번역과 비슷해요 이거는 사실 인문사회 번역보다 조금 이거는 여러분한테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강의 세부 일정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속에서 이걸 이제 정말 어떻게 가능할지를 한번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선정한 작가 그죠? 그러니까 에드워르 루이의 작가 혹은 관련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 뭐 아직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저작권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게 여러분이 이미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이미 그 작품에 대한 번역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출판사에 아 나는 이러이러한 번역 텍스트를 문학 번역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제가 여러 작가를 지금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고르셔도 돼요 마음대로 골라도 되고 이건 수업 진행에 따라서 아니면 한 작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같이 읽으면서 번역에 도움이 되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번역 작업에 도움이 되게 제가 조언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뭐 그런 가능성 하나의 작품을 모두가 골라가지고 같이 하는 방식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작품을 여러분들이 따로 골라서 그걸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 후 진로를 문학 번역 출판으로 할 경우에 이 수업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5번의 목표죠 읽기 교제와 글쓰기용 교제 수업 진도에 따라서 수시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출발 텍스트는 On Fini avec Edi Belgel 에드월루이의 소설 On Fini avec Edi Belgel이고요 그리고 Qui a tu et mon père는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On Fini avec Edi Belgel은 에드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연말인가요? 작년 연말에 국내에 번역 출간됐죠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 선생님을 한번 저희 세미나에 모셔서 번역과 관련된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외가 가능하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작품의 맥락과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 및 관련 자료를 읽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지금 쓴 게 84년이던가요? 84년에 르노도상을 수상한 아니에허노의 라플라스라는 작품이죠 그리고 디디 에리봉의 아주 유명한 저작이에요 많은 국가에 번역이 됐고요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그쵸? 80년대인가요? 이 책이 나왔던 게 79년, 80년대인가요? La Distinction이 나왔던 게 그 79년말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 du Jougement par Pierre Bourdieu 그죠? 그 Bourdieu의 저작 이건 뭐 제가 단톡방에서 한번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600페이지가 넘는 저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는 건 아마 힘들 것 같은데 뭐 부분적으로 서문이라도 우리가 발제해서 같이 발표하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ierre Bourdieu, L'insumission anerita 이거는 에드와 루이가 편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드와 루이가 주저자로 나오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언급한 디디에 리봉이라든지 아니에 헌호가 이 책의 저자로,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중에서 저는 어떤 부분 누가 쓴 글을 볼 거냐면 아니에 헌호가 쓴 저는 소설가가 마치 이 아니에 헌호가 Bourdieu에 대해서 쓴 글을 보는데 이건 아 이분은 너무 똑똑하구나 이것은 이런 어떤 사회학적인 통찰력이 소설가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분의 글이 그렇게 깊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에드와 루이가 편집한 기획한 이 책 중에서 그 몇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글 중에서 아니에 헌호의 글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소설가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소설가가 어떻게 이런 이런 정말 그 대단한 내놓으라는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사상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어요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브루디웰을 잘 알고 그걸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수업시간이 아니에 헌호의 글은 하게 꼭 그 아티클을 하나는 꼭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8주에서 11주 차에 하게 될 책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채식주의자 한강 한국어판 여러분 대부분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판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영어판 그리고 정은진씨와 자크 바틸리오가 공역한 그 채식주의자 번역 이렇게 다뤄볼 생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엉비스용이 많아요 그죠 이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다 깊게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렇게 뭐 빵을 이렇게 길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길을 표시를 하는 게 나왔네요 그게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부표가 부표를 띄워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죠 어떤 소설은 이 네 파 아파리 파하자 이 네 파 아파리 파하자 우연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이 사람의 독서와 인생 경험과 기호와 취향과 모든 것이 결합돼가지고 나오게 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에드웨그 루이의 엉피니어 가벡 에듀웨게를 가지고 본 그 출발 소설로 보면서 그 주변으로 그 주변에 저작과 작가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좀 더듬어서 아주 깊게는 다 개별적으로 못하겠지만 좀 넓고 얕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개별 작가와 개별 작품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는 건 결국 그렇게 확장하면서 더듬는 게 아닐까 확장하면서 더듬으면서 이 작가를 어떤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것 어떤 사상 속에 어떤 작품의 흐름 어떤 문학적인 흐름 속에 위치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어떤 소설을 번역한다면 그냥 그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소설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구나 하고 좀 다른 눈과 깊이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게 이 강의의 목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 강의 그 강의 계획 설명에 이어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에드왈 루이 작품을 읽기 위한 또 준비 작업들 뭐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에드왈 루이라는 작가를 선택하게 됐느냐 그런 좀 사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계기는 Un feeling avec 에디 벨겔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읽은 거는 바로 Qui a tu est mon père 이 작품이었거든요 이걸 제가 언제 읽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연히 그 아마존에서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해서 읽었는데 너무나 강렬했어요 너무나 이 작품이 저한테 강렬했어요 뭐냐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치가 몸에 남기는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정치가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 이건 어떤 책이었냐면 제목이 그래요 보면 이게 지금 의문문 의문문이잖아요 보통 Qui a tu est mon père 하고 의문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치 그냥 화건처럼 아피어마션처럼 Qui a tu est mon père 마치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누군지 아니면 어떤 체제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목도 제목이지만 아 이게 어떻게 정말 프랑스적인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정치가 몸에 남기는 흔적 몸에 남기는 상처 이런 거 이 관계를 도대체 정치와 우리의 육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20대 청년이 책으로 풀어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Qui a tu est mon père 하는 어떤 얘기냐면 이 아버지가 바로 엔피니아 백 에디 벨겔에 나오는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아주 정말 남성적인 어떤 그런 가치 자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남성성을 구현하는 그런 그 자식으로 키워보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아버지 그러니까 쇠퇴한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에 일한 날보다 실업자로 살았던 날이 더 많았던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에드왕 루이가 집을 떠나서 이 에드왕 루이라는 그 청년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죠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노동자의 세계 아버지와는 멀어져요 그리고 뭐 뭐 숱한 폭력과 억압과 이런 거에 가족이 주는 그런 한계에 시달렸을 테니까 가족과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쓴 책이 엉피니아 가벡 에디 벨길이었는데 그래서 이 책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족과는 조금 더 아무리 소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더 멀어지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영화화 되기도 했고 또 소설이라는 소설이라는 장르로 구분이 됐지만 누구나 이 소설 속에서 에드왕 루이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족 그 관계 속에서 뭐 그 지역신문에서는 이제 막 그 에드왕 루이하고 가족 간의 불화도 막 조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그 이게 첫 책인데 그 엉피니아 가벡 에디 벨길이 이 에드왕 루이의 첫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토아 둘라 비올런스 그러니까 폭력의 역사가 두 번째 책이었고 세 번째 책을 제가 처음 만난 첫 책으로 만난 거예요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세 번째 책을 저는 처음 읽어본 이 친구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그 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자 아버지예요 근데 그 노동자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어 아버지가 어떻게 건강을 잃고 어 지금 보면 아마 40대 후반 이 책에 묘사된 거는 40대 후반 내지는 뭐 50대 초반 이 정도인데 마치 그 노년의 몸처럼 돼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몸에 영향을 미친 정치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이 국가와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 남성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내가 최근 만나본 가장 매력적인 프랑스 지식인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찾아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쓴 바로 엉피니 가벳 에디 벨겔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게 됐고 그리고 다른 이제 주변 으로 그 독서를 넓히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음 뭐라고 할까요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청소 10 그러니까 한 10살부터 한 이 친구가 한 중학교 중학생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이 정도 사이에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을 어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친구가 그 이런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층의 어떤 사회 사회계층에서 그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얽히 얽히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계층의 계급과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얽히고 서로 그런 게 스미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90년대 말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이죠 한때 한때 지금 뭐 저희가 미국 생각하면 뭐죠 한때 뭐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이루었던 곳들이 지금은 이제 디트로이트 미국 하면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 이런 곳인데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제조업이 세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고 대표적으로 피카르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나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예요 소년의 이야기인데 이 소년은 자기가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 소년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사는 곳 지역 그리고 이곳의 어떤 계층 환경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다양함 이런 것 조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게 남성은 그냥 남성 아니면 여성이어야 하죠 그리고 가부장제가 굉장히 깊게 자리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기회도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충격적이고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도대체 21세기 프랑스 OECD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깜짝 놀랐죠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내지는 이런 계도국 이런 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깜짝 놀랐죠 가난과 무지와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 소년이 게다가 주류를 이루는 어떤 사회적 정체성과는 다른 소수의 정체성을 가진 이 소년이 이런 계급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다룬 건데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랐던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어떤 곳에서는 치기도 부리고 이러긴 하는데 절대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감정이 휘둘리고 막 내가 절망적이다 이렇게 느낀다기보다 이게 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여기 보면 이제 컵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막 우리한테 감성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 왜 그런 거 있죠 한국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글쓰기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이 친구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그 기록하는데 그죠 이제 소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군가 이걸 구분해내는 것 자체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담담함과 객관성을 어떻게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정말 무슨 사회적인 사회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친구한테 이론적 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친구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어 꽤뚫는 어떤 그 그 사회적인 그 사회학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그걸 꽤뚫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론적인 렌즈로 바로 자기의 어 상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 이럴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이런 이런 쪽 툴을 제공한 게 작가로서는 이제 아니에허노 같은 소설가로서는 아니에허노일 테고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고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앞에 그 책 도입부에 Pour Didier Hibong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Didier Hibong을 위하여 라고 나와있거든요 바로 이 친구에게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어 정체성을 갖게 해준 바로 작가예요 그래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Didier Hibong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바로 브루듀이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뭐 슬프고 아니면 충격적이고 격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 그 뒤에 깔려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 뒤에 깔려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그 사적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어쨌다 어쨌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보게 보게 됐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론적 툴이 이 나의 유년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록하게 하는 그 이론적 툴이 뭐냐 그것이 상징적으로 아니면 대표적으로 나와있는 곳을 제가 여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또 다르게 그렇게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 사촌형인가 실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실뱅은 그 지역에서 아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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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다운 그죠 이성애자로서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쌈 잘하고 술 잘 먹고 막 그런 사람으로 그 인식이 되고 동네에서 막 우러러보죠 그래서 와 쟤는 정말 정말 수컷다운 수컷 뭐 이런 의미에서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 페이지가 129페이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이 에드월드 루이 글의 매력이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Sylvain est arrivé au tribunal il avait l'air très calme comme lorsque la police l'avait arrêté moins agité qu'on aurait pu le penser et qu'il avait pu l'être auparavant le procureur lui a posé les questions habituelles pourquoi avoir fait ça pourquoi de cette façon là les questions sur son passé ses enfants sa vie privée et votre père que vous n'avez jamais connu votre mère qui vous a abandonné pensez-vous que tout ça que tous ces éléments de votre vie soient pour quelque chose dans vos actes de délinquance d'autres questions qu'il ne comprenait pas à cause du langage pas seulement de l'institution judiciaire mais des mondes où les individus font des études 이런 거죠 한번 물어보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affirmeriez-vous que vos actes sont imputables à des contraintes extérieures ou avez-vous la sensation que seul votre libre arbitre était en jeu dans cette affaire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검사 검사가 던지는 질문 한번 보세요 실벤 한테 던지는 질문 한번 보세요 affirmeriez-vous que vos actes soient imputables à des contraintes extérieures ou avez-vous la sensation que seul votre libre arbitre était en jeu dans cette affaire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mon cousin a balbissier qui n'avait pas compris la question 불어예요 이게 지금 중국어로 던진 게 아니라 이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mon cousin a balbissier qui n'avait pas compris la question et il a demandé de répéter 다시 한번 질문 해줄 수 있겠냐 그랬겠죠 그러면 검사는 이것과 비슷한 어떤 언어로 또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저지른 범죄가 이게 Invitable à des contraintes extérieures 이게 어떤 외적인 힘이 니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seul votre livre a vite était en jus dans cette affaire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니가 어쩔 수 없이 너의 운명이 아니면 너의 계급적 계층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을 할 때는 우리가 왜 고의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하잖아요 심신 미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심신미약이 너무 많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 불만도 있고 한데 여기서 지금 그런 거죠 네가 한마디로 너의 가난이 죄냐 아니면 너라는 인간이 가진 범죄자적인 어떤 너라는 인간 속에 그 범죄자의 씨앗이나 뭐 이런 게 있었냐 가난이 죄냐 아니면 너라는 인간이 원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냐 아니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검사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서 질문을 못 알아 듣고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질문해 줄 수 있겠냐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씰뱅이 반응을 어떻게 그 묘사했냐면 일네떼바 제네 자 모르면 그죠 불어로 분명히 검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어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게 내가 부끄럽거나 어색하거나 어 다시 좀 한번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이 사람은 그게 뭐 부끄럽거나 이거 이제 그 알려노나 디디에리봉은 이런 걸 뭐라고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뭐냐면 옹트 소시알이죠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씰뱅한테는 그러니까 디디에리봉의 표현을 다르자면 그 사람이 어떤 옹트 소시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넓게 확정하면 우리가 브루디에까지 가면 브루디에는 자본을 카피탈 에코노미크하고 뭐 카피탈 큐트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가난과 이런 게 뭐 돈이 없고 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어떤 언어 문화 언어 행동 제스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보면 그 검사가 자신의 모국어로 묻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언어적인 형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정말 여기가 너무 이 책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mon cousin a balbusier qui n'avait pas compris la question et il lui a demandé de répéter il n'était pas gêné il ne ressentait pas directement la violence qu'exercé le procureur 자 이 비올런스는 바로 qui a tué mon père 위해서 정치가 국가가 노동자 아버지 가한 폭력 과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뭐예요 il ne ressentait pas directement la violence qu'exercé le procureur cette violence de classe 이런 계급의 폭력이에요 cette violence de classe qu'il avait exclui du monde scolaire 여기는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심지어는 의무교육들을 다 받기도 전에도 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무교육을 받고 애들이 빨리 공장으로 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남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masculine 그냥 공부가 뭐가 그렇게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공부가 뭐가 필요해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그건 호모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인식이 있죠 그런 곳에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들의 그러면 선택인가 여기 지금 검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어떤 컨트땅 엑스테리아가 아닌가 이거를 바로 들여다본 사람이 바로 디디 에리봉 이예요 이렇게 보면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계급의 폭력에 의해서 이 실뱅은 결국은 학교 밖에 세계에 가게 됐고 결국은 나비효카인가요 이런 다양한 일련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친구는 어디에 서게 됐어요 지금 재판정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 말을 그런데 이 실뱅은 이 실뱅이라는 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식 뭔 말이야 이런 거죠 뭔 말이야 진짜 웃기네 무슨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저런 말같이 않은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지금 검사가 하는 그런 language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 거래요 qu'il parle comme un pede 이게 pede 그죠 저건 무슨 그러니까 동성애자인데 그 얘네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무슨 얘는 무슨 호머 새끼처럼 말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형에 형에 있어서 그런 지식인의 언어 그죠 배운 사람들의 언어는 자신들의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니에허노나 디디에헤봉이 자신이 두고 떠나온 세계 디디에헤봉이나 아니에허노나 다 노동자 계급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죠 노동자 계급에서 자랐고 그런데 두 사람 다 노동자 계급에서 지식인의 세계로 편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바로 옹두소시얼이라고 표현한다면 사회적인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거라고 표현한다면 이 쓸뱅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사가 하는 말이 아 저 사람은 저 배운 언어 나는 왜 저걸 이해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저 새끼는 무슨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저 새끼는 호머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그 에드왕 루이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뭐 이런 통찰이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 단적으로 에드왕 루이의 이 책의 그 특징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요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 뭐라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이런 인물을 볼 때 실벤 같은 인물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실벤 같은 인물을 뭐 못 배워서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뭐 우리가 드라마적인 뭐 철양함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밀리오 소시알에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되고 범죄자가 되기까지의 작용한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실벤을 그 재판정에 이르게 했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게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슬프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혐오스럽고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여러분 그 중간중간 아 이게 무슨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또 얘는 어떻게 어린 시절에 했던 이런 행동을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 되게 막 어 무섭다 내지는 충격적이다 어 믿기지 않는다 이러다가도 이런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뒤를 본다는 거죠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작동하는 장치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그 에드왕 루이의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그 보여주는 게 그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그냥 어 감성적으로 뭐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문학과 사회학의 중간에 위치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이론적인 툴이고 그게 어 소설가로서는 아니에허노의 그런 흐름 그리고 뭐 사상가로서는 디디의 회봉이나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피에르 브루디오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흐름 속에 이 친구를 이제 위치시켜 놓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변의 맥락을 형성하는 그런 작가들이나 뭐 작품이나 그런 걸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니에르노라는 작가고 그리고 아까 아니에르노의 그 가 본 빌 브루디에론을 잠깐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자세하게는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 지금 실벤에 대한 그 묘사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도대체 이런 게 뭔가 그럼 도대체 이런 차이가 뭔가 이런 거죠 뭐 누구는 옹뜨 소시알로 부르고 뭐 누구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피에르 브루디의 아비투스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게 뭔가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아비투스 아비투스 우리 말로는 뭐 습속 이렇게 번역되는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c'est la manière de manger du gourmet, de la couverture c'est la silhouette et le geste de Giscard d'Estaing Giscard d'Estaing 예전에 프랑스 대통령했던 사람 photographié en train de jouer au tennis c'est encore la facilité avec laquelle certains entrent dans les boutiques de luxe répertoriées des joaillers, boucherons et quartiers aux magasins d'alimentation Fouchon et D.R. 쭉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뱅과 이 실뱅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검사를 나누는 것은 그냥 경제적 자본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l'habitus c'est l'inconscient de classe et à travers lui, le temps, l'histoire et la préhistoire de l'individu c'est l'incorporé 어떻게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새겨진 그런 무의식적인 계급성 무의식적인 계급성 그의 몸 개급의 몸이라고 하죠 개급의 몸이라고 해요 culture devenu nature au sens propre 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어 여기서 아니에우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그러면서 이태리 작가를 페리논드 카몽을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 아비투스 개념을 설명해준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l'abitus des plus dominés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하친 계급 아비투스를 습속을 설명해주는 게 이렇다 라고 얘기해요 Être pauvre ne veut pas dire Être sans le sou ou avoir faim ou froid Être pauvre veut dire Être fils du pauvre qui était fils du pauvre qui était fils du pauvre et avoir des aïeux qui ont appris à tes grands-parents comment on peut vivre pauvrement et des grands-parents qui l'ont appris à tes parents sans qu'il soit nécessaire ensuite qu'on te l'apprenne aussi parce que tu viens au monde tu viens au monde avec ce savoir dans le crâne et tu te comportes aussitôt un pauvre sans t'en étonné tout comme le chien qui ouvre la gueule à sa naissance et qui s'il en sort un avouement trouve ça tout naturel parce qu'il fonctionne exactement comme il doit fonctionner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태생적이라고 해야 되는 우리말로 태생적이라는 태생적이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어 이런 것들을 그 불두의 저작 라디스탱스용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호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이게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을 관통하는 어떤 그 무의식의 계급 계급적인 어떤 무의식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 이런 거 바로 보면 이 실뱅 그렇죠 이 실뱅이 나오는 이 장면을 되게 생각하게 돼요 이 실뱅이 검사의 말에 반응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어 그런 게 이게 어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인식 통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저거 진짜 골 때리는구나 이런 거죠 골 때리는구나 정말 이런 거를 지금 그러면 에드왕 루이가 이런 걸 잡아내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보는 실뱅을 관찰하는 방식이 말이에요 실뱅을 관찰하는 게 그냥 뭐 이러이러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런 어떤 사회학적인 통찰과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그런 툴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예 그러니까 부르디오고 그 다음에 디디에 리봉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한테 그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첫 수업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번져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막 텍스트를 쌓아놓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얘기가 여러분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번지고 제가 또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참 이 얘기를 막 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강독과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봐줬으면 하는 그 비디오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번에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핀니어 하백 에디 벨겔을 뭐 완독하는 게 그게 여러분한테 방학 동안에 요구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이번 학습의 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어 지금 이렇게 주변부를 이렇게 좀 더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비디오 몇 개를 여러분이 좀 봐줬으면 해요 다음 시간까지 봐줬으면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나 여기 이게 그렇죠 자 이게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도서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프랑스와 비넬이 진행하는 La Grande Libre 라는 건데 이게 첫 책이 나왔을 때 아까 보면 굉장히 그 좀 전에 보면 아주 앳된 청년의 모습이죠 이게 작가가 요게 바로 작가가 21살 때 21살 때 첫 책을 내면서 정말 프랑스 그 문학계를 뒤흔들어 놨어요 이럴 때 이런 젊은 청년이 이런 책을 내는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첫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어 요거 인터뷰 되게 볼만한 것 같아요 인터뷰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분은 그 디디의 해봉은 우리가 어 이 책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여러 나라에 여러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었는데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번역이 안 돼 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분이 그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닌데 여기서 이게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작년 건가요 어 이분이 인터뷰를 한 뭐 두세 개 한 게 언제였냐면 그 프랑스의 질레존 노란조끼 시위가 한창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프랑스 전역에서 뜨거웠을 때 이분이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좀 하셨어요 당연히 에드아크 루이도 하고요 그런 그 뭐 프랑스 그 그 학자들을 뭐 분류한다면 아무래도 진보적 지식인에 속하겠죠 그래서 어 이분이 인터뷰하신 건데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혹시 시간이 되는 사람은 어 그 아니에허노가 이 브루디오가 2002년인가 타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니에허노가 그때 쓴 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드의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 어 나의 어떤 나에게 어떤 문화 내 문학의 어떤 사상적 지표 뭐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두 분이 다 연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어떤 사상적으로 풀어내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솔트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 하는 그런 어 이론적 툴을 바로 브루디오한테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기사도 이거 지금 저는 그 전체를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으 아니에허노의 정체성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뭐 뭐 크게 보면 가장 큰 게 그 계급적 계급적 정체성과 그리고 성적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계급적 정체성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본인한테 브루디오가 미친 영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영향을 줬던 것은 뭐겠어요? 그 시몬누드 보바르가 쓴 제2의 성 여성으로서의 내가 여성이라는 어떤 그 나의 젠더 여성이라는 젠더에 대한 인식 을 나한테 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받은 이것만큼 놀라운 충격과 영향을 준 게 그게 바로 브루디오의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 음 그녀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어떤 작가를 알고 난 후와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나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네요 그죠? L'éruption d'une prise de conscience en retour Ici sur la condition des femmes 이게 바로 누구의 영향이에요? Simon de Beauvoir의 제2의 성이 나에게 미친 영향 c'est la condition des femmes, 여성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 브루디오가 l'éruption d'une prise de conscience, 영향을 준 건 뭐예요? 뭐에 대한 인식이에요? La structure du monde social 사회의 구조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l'éruption d'une prise de conscience, mais suivi d'un droit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orting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감정들이 도대체 뭔가 이게 그거를 추려내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d'une joie, d'une force particulière 이게 voir 뭐까지 나가겠어요? un sentiment de délivrance, de solitude brisée 아, 이게 나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미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상적 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비디오인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한 7분 정도에서 그 작가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비투스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사람들은 이걸 좀 들어보면 우리가 아주 두꺼운 저작으로 처음부터 다 읽기는 불가능하니까 이걸 아비투스 개념이 뭔가를 그 브루즈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비디오 4개를 여러분들이 보고 오는 게 다음 시간까지 과제예요 자, 문학 번역은 제가 다른 수업인 인문학 번역 그 인문사회 번역 강독과는 달리 이게 50분을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고 이게 세미나 형식에 적절한 수업인데 이거를 혼자 마치 제 느낌과 감상을 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개인 블로그 차원의 어떤 수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첫 수업은 일종의 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피니어 가벡 에디 벨게를 읽으면서 같이 읽어야 될 책들 이것이 탄생한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오늘 쭉 늘어가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책, 한 책 그리고 한 아티클, 한 아티클 앞으로 하나씩 차례로 좀 깊이 있게 우리 수준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한 7주까지 끌고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